첫 번째 국내파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내파의 형성 자체가 해외에서 시작해요 그게 우리가 일제강점기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1918년 러시아에서 만주 북단 하바루프스크에서 조선혁명가 대회가 열리는데 이때 참석자들 중에 민족주의자가 있고 민족적 사회주의자가 있고 한인 볼세비키가 있는데 이 볼세비즘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한국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니까 다 달려갔는데 볼세비즘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니까 민족주의자들은 우리가 러시아가 지원한다 그러면 받을 생각은 있지만 우리가 볼세비즘까지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고 해서 탈퇴를 하고 이동이나 유동열 같은 민족적 사회주의자와 한인 볼세비키들 한인 볼세비키들은 구한말 이런 때에 한인들이 많이 위주로 합니다 연해주 이런 쪽으로 위주해서 살던 사람들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러시아정에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들의 자식들이 스스로 볼세비키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볼세비즘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서로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18년 4월 28일에 우리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인 사회당이 러시아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한인 사회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국동 내전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 체코군이 참전을 했는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체코군이 항복을 했는데 이 체코군을 구하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열강들이 개입을 합니다 일본도 개입을 하는데 그래서 체코군의 무기나 이런 것들이 열강이 가담을 하면서 연해주 지역 블라디보스톡 이쪽 지역에서는 이미 사정당한 러시아 황제 짜르를 지지하는 세력이 상당히 강해져요 그래서 일시 저쪽은 다시 백위군이라고 불리는 짜르 세력들이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민족적 사회주의자들하고 한인 볼세비키들이 백위군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사해가지고 한인들은 대부분 석방시켜요 왜냐하면 우리는 러시아 내전하고 상관없고 우리는 한국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석방시키는데 김알렉산드리아라는 한인 볼세비키에게 너는 한국 사람의 후예인데 왜 내전에 가담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김알렉산드리아가 나는 볼세비키다 조선인민이 러시아인민과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할 때만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총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김알렉산드리아가 세상을 총살당하는 것이 당시 이쪽하고 손잡았던 이동희라는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가 되는데 이동희가 사회주의 세력을 신장시키는데 많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요파가 하나, 한인사회당 계열이 하나가 있고 여기는 이동희 같은 사회적 민족주의 자 겸 사회주의자들이 가담했을 정도로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쪽이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 러시아 중간쯤에 이르쿠츄크라고 있는데 중간에 아래쪽에 이 이르쿠츄크에서 이르쿠츄크파 공산당 그러니까 볼셰비키당에 이르쿠츄크 지구당에 한인 지부가 있는데 이쪽 사람들도 당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동희 계열하고 서로 당세 경쟁에 나서면서 서로가 사회주의 쪽에 사실 파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이르쿠츄크파니 이런 말들을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건 한국공산주의운동의 기원이 뭐냐면 러시아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동희 계열의 민족적 사회주의자 그룹이 만드는 게 나중에 상해로 내려와서 만드는 게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해파 고려공산당은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희의 중심 계열이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공산주의 성향보다는 우리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표방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래서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두 파가 이르쿠츄크파하고 나중에 상해파하고 많은 논쟁과 싸움도 하게 되는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러니인이 기동희를 만나서 이동희를 만났는데 러니인이 한국국 독립운동 하는데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하니까 러니인이 여러 자료들이 말들이 조금 다른데 약 60만 루블을 지원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40만 루블을 가지고 이동희 계열이 상해로 가져오는데 당시 40만 루블이면 어마어마한 거액이에요 한꺼번에 차에 못 실어서 여러 번에 나눠서 올 정도로 큰 거액을 러니인이 한국 독립운동에 지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처음에 독립운동이 사실 다 돈 쓰는 거지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독립운동하러 왔다가 돈 다 떨어졌는데 러니인이 막대한 돈을 지원했다는 말이 들리니까 나중에 이 자금 가지고 이르코트파하고 상해파 이쪽하고 땀이 날 뿐더러 임시정부 내에서도 이동과 지금 많은 논쟁이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임시정부에서는 러니인이 당신 임시정부 국무총리 아니냐 그래서 임시정부에 지원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동이 쪽은 나에게 고려공산당, 상해파 고려공산당 사회주의 혁명을 하라고 준 돈이다라고 해서 많은 싸움이 발생하죠 이때 어쨌든 이 돈이 이동이가 임시정부에 내놓지는 않는데 전액을 내놓지는 않는데 상당 부분은 일정한 부분은 임시정부에 나눠져서 일설에 의하면 형제 이수영 선생 빼고는 이 돈을 안 쓴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돈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나중에 이르코트파하고 상해파하고 상당히 많은 파쟁을 하니까 결국은 코민터륜에 나서서 양파를 연합하려고 고려공산당 연합대회를 열었는데 결국은 통합에 이르지 못하고 각자 끝까지 통합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두파가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민터륜이라는 제3국제공산당에서는 양파를 전부 다 해체시키고 코민터륜의 제3국제공산당 극동부 산하에 꼬르비로라는 걸 만들어요 꼬르비로가 고려국이라는 뜻이에요 꼬르비로가 러시아어로 고려국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뭘 하냐면 국내에 당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사회주운동사를 이해하려면 계속 코민터륜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코민터륜을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코민터륜은 뭐냐면 1919년 3월 2일 한국에서 3.1혁명이 일어난 그 다음 날에 모스크바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는 제3국제공산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공산당들이 다 코민터륜에 가입을 하는데 한 나라에는 공산당이 하나만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민터륜의 지부로 승인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일본 공산당이 코민터륜의 일본 지부로 승인이 되면 일본에서는 공산당은 그거 하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조선에서도 조선공산당 하나가 승인을 받게 되면 공산당이 그거 하나밖에 없게 되는 거라 코민터륜의 가입을 정식당으로 가입을 하느냐 못 하느냐는 상당히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자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왜냐하면 코민터륜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인정을 받게 되면 코민터륜에서 예산들 일정 부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아주 극심한 탄압 쪽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 활동 자금의 문제인데 코민터륜의 인정을 받게 되면 지부로 인정을 받게 되면 자금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서로 여기에 가입하려고 국내파, 국제파가 많은 파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코민터륜 회원증인데 코민터륜 회원증이 있으면 러시아에서는 사실은 열차도 무료, 호텔 잠자는 것도 무료, 식당도 무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 당시에는 코민터륜에 가입하고 회원증이 있다고 하면 상당한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해외의 기원 중에 하나는 또 일본인데 일본의 기원은 제가 아나키즘 독립운동론 말할 때 대략 말씀드린 그 노선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선고학생 동호회를 시작했다가 이게 아나키스트들은 흑우회, 아나키즘의 색깔이 검은색이니까 흑우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볼세비즘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북성회 북쪽의 벼르니까 러시아를 말하는 거죠 북성회를 만들면서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둘로 갈라져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북성회가 국내에 귀국해서 강연회 같은 거 할 때 일본 공산당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강연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1924년도 11월에는 북풍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북풍도 말하자면 러시아 사회주의 바람이 한번 불어서 한국도 씌워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북풍회라는 조직이 일본 유학생들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인사회당 이동희의 민족적 사회주의자 그룹이 만든 한인사회당에서 나온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하나 있고 지금 일본 유학생들이 만든 사회주의 조직으로 북풍회가 하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화요회라는 것이 있는데 화요회는 왜 화요회냐면 막수의 생일을 찾아보니까 막수의 생일이 화요일이에요 그래갖고 막수의 생일 날짜를 찾아갖고 화요회라는 이름을 만드는데 이 화요회 사람들은 주로 쿠민트론에서 직접 명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해서 공산당을 만들고 공산청년 조직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한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조직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모스크바 국제공산대학의 동창생들 사진인데 여기에 박헌영과 김단하 사진이 앞에 있고 둘째 줄에는 박헌영의 부인이 되는 주세주기이고 제일 뒷줄에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친 인물은 누구냐면 베트남의 호지명이에요 베트남의 호지명하고 박헌영하고 사실은 모스크바 이쪽에 같은 동창일 정도로 한때는 같이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호지명은 지금 베트남의 호치민 씨가 있잖아요 호지명 씨가 있는데 그 정도로 나중에 호치민은 베트남 공산주의 운동을 이끌어가지고 사실 베트남 공산주의 운동사는 일단 민족주의 운동사인데 결국은 베트남의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고 박헌영은 나중에 북한으로 갔다가 미제 간첩 혐의로 김일성에게 사형당하는 그런 역사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당시에 활동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몇 면을 보면 사실 대화소설 다 몇 권씩 쓸 정도로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들을 살게 되는 겁니다